아 진짜 화려하네. 맥주의 거리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청도 맥주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. 박물관 근처의 청도 맥주 거리입니다. 이게 맥주천국이네. 맥주의 곳이 같아요. 여기 청도에 오면 봉지 맥주를 사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. 아 이거구나. 근데 여러 가지 있어. 원장. 원장. 흥맥주 브루베리 원장. 원장. 원장이요. 500cc라는 거. 500cc라는 거. 500cc라는 거 어떻게. 아 달어. 아 달어. 이거 재밌다. 아까 마자 또 하는데요. 아 그래? 이게 청도의 긴행이구나. 오 대표님 여기 엄청 번호와 같아요. 분위기인데 여기가 그 청도의 피사 유엔이라는 그 먹자 골목. 아 손주 맥주를 들고 도착한 이곳. 피차 유엔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먹자 골목입니다. 맥주의 도시답게 맥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곳이죠. 지글지글 군침나게 하는 소리는 기본. 천란한 서비스 공연까지 볼 수 있습니다. 왜 거미야? 거미! 와 이거 심하게 생겼다 아우판빔빔 유명 연예인자 도전곤충이라고 써있잖아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정갈 먹기 할까? 둘이서요? 뭐 누구 또 끌어들이려고 다 먹기 싫어 자 어쩔 텐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이런 거 진짜 못 먹는데 하나만 먹으면 되나? 아 이거 하나씩 논어 먹기로 해 궁금하지? 진짜 먹고 싶지? 안 먹고 싶어? 표정을 보고 구이할까 이거 안 먹어 이거 언제 쩔고 봐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냄새 맡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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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고 맛있는데? 왜 코끅바삭한거? 지금 어금니에 가만히 계시거든요 정갈 선생님이 아유 한 번 먹어봐 안 먹어 우회해 어이야 이거 이거 약해 이거 약해 넥스트 넥스트 잠깐만요 아 됐어 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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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엄청 좋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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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